경고 표지에 관한 용도 및 사용 장소에 관한 다음의 내용에 알맞은 종류를 쓰라 그랬습니다. 간단하게 나왔네요.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는 폭발성 물질에 대한 경고겠죠. 폭발성 물질 경고. 돌 및 블럭 등의 물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낙하물 경고가 되겠다. 떨어지는 거니까. 사람이 떨어지면 추락이지만 물체가 떨어지면 낙하죠. 미끄러지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다. 사람의 몸에 균형이 있는 거죠. 상실하는 거죠. 그래서 몸 균형 상실 경고입니다. 휘발유 등 화학위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되는 물질이 있다. 휘발유나 화학위는 인화성 물질입니다. 그래서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자, 경고 표지가 나오면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만 풀고 가시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경고 표지, 검지 표지. 안내 표지가 나올 때는요. 검지, 경고, 그 다음 지시 안내죠. 지시 안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검지 표지부터요. 기본 모형. 딱 그리셔가지고요. 기본 모형은 색깔부터 정리하십시오. 빨간색. 들어가는 관련 보호 및 그림은 검정색. 바탕은요. 흰색. 꼭 정리하셔야 되고. 경고 표지, 마름모와 삼각형 두 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똑같죠. 기본 모형. 빨간색. 그 다음에 들어가는 관련 보호 및 그림, 검정색. 바탕은 요것만 다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무색, 여기서는 흰색. 라는 거 다르죠. 그렇죠? 그 다음 삼각형에 들어갈 경우에는 뭡니까? 기본 모형하고 들어가는 요 두 개의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렇죠? 요거 검은색. 그 다음 바탕은요. 노란색.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지시 표지는 잘 안 나온다 했는데 파란색 바탕에 이래 들어가죠. 기본 모형도 파랗고 바탕도 파라니까. 그렇죠? 파란색 바탕에 흰색으로 표시하는 것이고 보호구 착용을 지시하는 겁니다. 안내 표지는 녹색 바탕에 흰색도 있고 흰색 바탕에 녹색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색깔에 관련된 거 정리하시고요. 검지 표지, 통째로 외우는 게 편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웠습니다. 그렇죠? 가뿐하게 외웠죠? 검화인 보물을 탑차에 싣고 출사하는 거죠. 이게 다 합니다. 그렇죠? 경고 표지에서 말은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됩니다. 그렇죠? 급한 인산부 폭발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어떨 때 이걸 쓰고 어떨 때 이걸 씁니까? 같은 경고인데요. 자, 이건요. 화학물질에 대한 거. 그렇죠? 그리고 화학물질 이외의 경고에 대한 거는 삼각형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색도 기준 이왕 하는 거 한번 정리해보고 갈까요? 검지 표지부터 했을 때 위에서부터요. 7.5, 4. 1 붙여서 14 하자고 그랬고 마이너스 2라인 쭉 빼나가면 됩니다. 마이너스 2. 아래는 똑같죠. 그렇죠? 지시하고 안내는요. 그 다음에 크로스해서 더하기 1. 제가 공식 정해드린 거 있습니다. 자, 5 더하기 1에서 8.5 그 다음에 마이너스 라인 뭡니까? 2.5, 2.5 여기는 4는 따라 내려오면 4, 4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색도 기준도 보통 이렇게 과로 넣기 문제로 나올 수가 있겠느냐 꼭 한번 정리를 하십시오. 수업시간에 다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더 확인할까요? 폭발성 물질, 낙하물, 몸균형 상실 경고, 인화성 물질 경고 그 외에 관련되는 경고 표지, 안전 표지에 관한 것도 정리를 이렇게 다 한 번 했습니다.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거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 3가지도 절대로 빠뜨리시면 안 되죠. 출제 빈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도 금지한다. 3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시고요. 주로 실기 문제 나오는 거는요. 표지 그림을 주고 명칭을 쓰세요 하는 게 제법 출제가 많이 돼요. 그 중에서도 검지 경고, 안내는요. 세안장치하고 그다음에 응급구호 이런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되고 지시표지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보안면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참고로 한 번씩은 꼭 눈에 익혀서 가시고 칼라로 보십시오. 색깔도 색채를 적으라 이렇게 나오죠. 그죠? 색깔에 관한 사항을. 자, 그 다음 지상 높이가 31m 이상 되는 건축물,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설, 공사 유의원 방지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제출하고자 할 때 청부해야 될 작업 공종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에 해당 작업 공종을 4가지 쓰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게 지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좀 어렵게 나오는 거고 출제 빈도가 높은 건 아닙니다. 우선은요.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나오게 되면은 건설공사에서는 우리가 했던 게 뭡니까? 자, 지상에서 3.1 운동하니 교량으로 오십시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연 5천은 냉랭하지만 다발용 댐이 있어 천만 다행이니 댐이 있어 천만, 2천만이죠. 천만 다행이니 터널에 굴이 열릴 것입니다. 굴이 열린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상 사업장 이거 정리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뭡니까? 천부서류를 우리는 건설공사만큼은 알고 가자 그랬습니다. 이 천부에 들 수류가 뭡니까? 공개, 공개된, 이왕에 공개된 안보라면은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합시다. 이렇게 외웠던 거 아닙니까? 공사 개요 안전보건관리계획, 그 다음에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작업 환경 조성 계획. 여기에서 공사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종류별로 있거든요. 그 종류가 여기에서 뭐냐? 지상에서 31m. 여기에 해당되는 종류별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가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그죠. 그 중에서 작업 공종 네 가지를 쓰세요. 하는 거, 가마굴에 대한 폭발 또는 발파. 가마굴에 대한 발파는 전기, 발파하기 위해서 전기 설비를 강구하시오. 전기 설비를. 이렇게 한번 외워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가마굴에 대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우리가 외운 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가설 공사, 마감 공사, 굴착 공사하고 발파 공사. 그래서 가마굴에 대한 발파는 전기 설비를 강구하라. 발파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강구하세요. 그래서 전기 및 기계 설비 공사고 그 다음 강구는 강구조물 공사. 다 하시라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거 몇 개만 골라가지고 적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행히 공사 종류별 유해연 방지 계획서는 아직까지 지상 31m에 해당되는 것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마굴을 발파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강구하라.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힘은 드시더라도. 이건 힘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도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첨부 서류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는 파악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말씀드렸죠? 자극 공정별 유해연 방지 계획서.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원래 공개된 안보는 함께 공유하는 환경을 조성하자 할 때 공유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일반적인 유해연 방지, 건설공사에서의 유해연 방지 계획서의 첨부 서류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자극 공정이 나오고 또 31m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가마굴을 발파하기 위한 전기 설비를 강구하자.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